수영 대결을 준비를 해서 오긴 했는데 수영? 수영 대결을 여기서? 일단 땅바닥 수영을 할 거야 에이 땅바닥 수영은 뭐야? 자 어떤 실게임이지만 설명해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효도 의자에 엎드려서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이제 팔로써 땅바닥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자 장훈이랑 영철이가 뭐죠? 영훈의 듀오! 빅게임이구나! 이게 또야! 만화! 처음부터 너무 끝판 아니에요? 장훈이가 불리하지 않나? 아니 저 형은 키가 커가지고요 우리가 좀 뒤로 더 빠져줘요 우리가 뒤로 더 그 손이 해야 되는 거야? 빠져서 밖으로 돌아와서 아동 돌아온다이 시! 아! 아! 되게 이ancy다. 나가지가 않아 진짜 이게 리얼 저명이야 으아아! 우아아! 아우 씨! 밖으로 돌아와야 돼 어! 어! 몰라 몰라! 아! 하나만 붙여! 아! 아! 와, 주워! 바다 누가 좀 잡아주면 안 돼? 안 들려? 안 들려? 안 됐어? 에이, 알지? 발치기잖아! 됐어! 아이, 뒤로 가! 아이, 진짜! 나 진짜 안 돼! 나 진짜 안 돼! 서장훈 승리! 얼굴이 잘하겠는데? 야, 장훈이가 영철이한테는 앉으려고 아주 형! 시키는 데 다 해야 돼, 무릎 꿇어 일단 그런 거 다 해도 됩니다, 엎드려 뭐 이렇게 에라이, 그런 게 뭐, 그게 뭐가 중요한? 아, 기분 나빠 죽겠네 진짜, 씨... 아니, 이거... 이게 뭔데, 기분 나빠 죽겠네, 진짜... 아, 씨, 기분 나빠 죽겠네, 진짜... 자, 다음 라운드 진출, 서장훈! 자, 누워! 형, 옷을 벗어! 이야, 지금 호빵맨 같다, 형! 미카르도 만든 호스빵맨! 준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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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노, 저기, 안 왔네 준비! 발 미는 거 볼게요, 시! 개 산책해... 아휴... 아유, 애완동물 데리고 산책 나오셨나 봐요! 어, 경고발? 갱우라, 갱우라, 갱우라! 갱우라, 갱우라! 갱우라, 갱우라! 갱우라, 갱우라! 잘 나잖아! 오, 몰라, 몰라, 몰라! 오, 뭐야, 몰라, 몰라! 오, 뭐야, 몰라, 몰라! 오, 뭐야, 몰라! 오, 인정! 패스 인정, 인정! 둘이 똑같아, 지금 아직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둘이 끼면 안 돼! 자, 호루라이 갑자기 홈키바람이 끄면 안 돼! 진정해, 지금! 어, 메모합! 어, 내 싸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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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앞으로 돼! 출발 앞으로 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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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자, 이거! 이겨 판도 들어와야 돼! 아니, 이겨! 아니, 이겨! 저희, 경훈이가 이겼어, 누가? 야, 훈훈은 다 이겼었는데 미겨운 승리! 자, 물바가지! 와, 맵다, 매워! 저쪽 끝으로 가세요! 나는 자세 이렇게! 물 맞는 것도 가슴 지네러워! 엉덩이에다가... 아, 진짜 못했다! 엉덩이 때린다고, 엉덩이! 물을! 와!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우 같은 여자 든든히 조정도 있고 나우 같은 여자 나를 보고서 물어봐 보니 내가 이렇게 탁 치면, 잘못했습니다 해! 알았지? 엉덩이, 잘못했어? 안 했어? 엉덩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 뭘 잘못했어요? 나 뭘 잘못했어요? 엉덩이, 잘못했어요!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됐지? 야, 진짜 기분 더럽다! 야, 진짜 이게... 야, 물 찰지게 뿐이네! 와, 짝 다 높은데! 아, 어... 자, 다음! 수군대, 상민! 시작! 어, 뭐야 이거?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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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오, 상민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수분, 인정! 이야... 그게 힘들 줄 아니까! 아, 그럼... 이상민, 인정! 고! going~~ 있다른引े 안 돼! 나...? 와,GHT pelo 형까지... 야 여기 볼만 했다. 물을 예능에서 찰지게 뿌려야 돼요. 아 맞아, 물 맞는구나. 자 그럼 볼링으로 갈게요. 오케이, 추억의 볼링. 이전에 제가 이거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스펙 처리 잘해야 되거든요. 아 수은이도 떨린가봐. 오케이, 나 물을! 오케이, 나 물을! 도시로 다 젖었어. 아니, 핸칭 다 젖었어. 다음 진정 시작! 시작! 오, 상현이 가벼워. 장훈이 서장털! 진기의 칼이 좋아. 진경이가 필요하네, 오! 오, 나 왔어. 장훈아 꺼! 야 진짜 걸리버다, 걸리버. 장훈아 그냥 과자 먹고 놀다가 와라 그냥. 과자 먹고 그래, 과자 먹고. 형 과자 먹고 그냥 그거 타고 나가. 딱 달라붙은데, 우리의 거. 딱 달라붙었어, 달아났어. 오빠 끝까지 쌓였던 거 다 빠져. 좀 낮추라고 해도 돼, 지금. 조금 낮추래? 매너 다리. 나 농구하듯이 할게. 아, 배구, 배구, 배구지?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서장관한테 농구. 농구, 서장관한테 농구. 바가지를 던지면 안 돼. 서장관한테 농구. 바가지를 던지면 안 돼. 덤부샷! 덤부샷! 오 마이 갓!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이거. 진심이다. 포킹 아니야, 포킹. 진경이 아주 사이다야, 사이다. 야, 진경이야. 야, 진경이가 작업을 폈어. 아유, 진경아. 아유, 진경아. 아유. 아니, 이건 아파. 이건 아파. 이건 아파. 그동안 쌓이던 스트레스랑도 다 푸는 거 아니야, 아주. 야, 왕들의 기완. 왕들의 기완.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죽일 생기기 때문에. 물바가지, 두바가지. 아니, 뭐 다 해요. 막혀. 오케이, 오케이, 막혀. 준비! 준비! 시작! 우후우우. 이야. 우후우우. 이야! 야! 인정! 인정! 오케이. 우후우우우. 우후우우우. 아, 경훈이 기호 잡았대, 기호 잡았대. 우후우우! 인정!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자 지름장 싸움이야! 지름장 싸움! 어차피 어차피 지름장 싸움이야! 지금 옆으로 와 네가 지금 똑같이 출발할게 다시 진짜? 어 옆으로 가볼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야 한 50cm 뒤에서 출발 야 한 50cm 뒤에서 출발 우리 뒤로 가기 뒤로 가자 뒤로 갔다가 야 너희네 뭐하니 지금 야 뒤로 좀 뭐하는 거야 진짜 뒤로 누워서? 어 빨리 가! 야 완전 긴장돼 야 오늘 끝나면 끝날거야? 나 이제 그거랑 쏘아 그있다 그있다 너랑 그있다 마지막 뚫어면 돼 마지막 뚫어면 돼 마지막 뚫어면 돼! 아 수원 승리 어우 칙칙해 골프 골프! 골프! 왜냐면 올림픽 골프가 정신 종목이 됐으니까 어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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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파라를 살짝 사라했습니다 뭐 꽃이래야 저게 오버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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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좀 마신거니? 둘 셋에 갑니다 시작할 때 조용해져야 돼 아 수경훈이 지금 표정 하나 둘 둘 셋 시작! 앞머리가 확 늘렸어 자 경훈아 괜찮아 아직 끝난게 아니라 포토 포토 이리와 한 명에 한 명 엉덩이자 엉덩이 포토 엉덩이 해 넌 선생님이 막 어?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숙제를 해야지 왜 안 해온 거야 너? 어? 죄송합니다 아랑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는 거야? 아주 그냥 어? 혼나려고 이런거 혼나려고 이런거 혼나려고 이런거 혼나려고 아 진짜 잘나올 것 같아 아유 경훈아 진짜 잘나올 것 같아 아요? 짠순환아 야야야야야야 여리님 머리랑 지금 완전 소 lat에다 소려 야 똥 싼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자 우리 진경이 1등만 하지 말아라 어으 하나 둘 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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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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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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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몰라! 진흥상 진흥상. 가 가 가. 진흥상. 잡았으면 한번 가게. 가 가 가. 빨리 빨리 빨리. 안 잡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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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봤어요. 세 분 잠깐 이리 오세요. 정확한 판독. 정확한 판정을 내려드릴게요. 1등. 원래는 성훈 씨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왔는데 아까 중간에. 잡았죠. 잡아서 실격 처리했습니다. 3위 성훈. 1위 정말 간발의 차이로 김진경 양이 먼저 들어갔어요. 2위 이승훈. 못 보고 넘어가신 게 있는데. 제가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발로 내 옆구리를 찼어요. 아니 아니. 정당방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당방위. 니가 먼저 잡았기 때문에 발로 찬 건 정당방위. 송훈아. 송훈아. 방이라니요. 봐봐. 봐봐. 니들이 이렇게 하잖아. 또 누구를 차는 거야. 아니. 저기서 주먹을 했는데 나랑 성훈이 형까지 두기고. 저 뒤에 섰어요. 일단 이더. 이더 한 바가지. 어떻게 맞고 싶으세요? 아무 캐나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바닥 미끄러워. 알겠어 알겠어. 서있어요. 출발. 빼딱해. 빼딱해. 출발. 그리고. 오우. 짱 달린다. 아이 짱 달린다. 짱 달린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자. 성훈. 성훈이 어떻게 때리지? 진경이가 먼저 때리고 형이 마무리. 김진경 탑 모델님의 워킹이 있겠습니다. 이야 무서워. 다가오면 막 조여. 바로 앉히나요? 바로 앉히나요? 바로 앉히나요? 잘못 갔어. 잘못 가서 지금. 카라 budgeting How to Ocean Par drain 자유정말то 확인 이십